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고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비대면 만남, 또 비대면 모임, 또 비대면 사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도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또 어떤 사역이나 모임, 여러가지 비대면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비대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 전략으로 지금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비대면 전략을 조금 생각을 중요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뉴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고 음악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청소년이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듣다가 보니 어느 날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그냥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더래요 자살충동을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소년은 동성 간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그런 영화와 드라마를 계속 보다가 어느 날 본인이 여잔데 나도 남자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성전환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고문하고 학대하고 사람 죽이는 이런 잔인한 영상 잔인한 게임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끌어오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제 주위에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 이야기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전부 교회에 다니던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 전략으로 완전히 복음이 아닌 틀린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는 중에 특히 우리 청소년과 후대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단의 이 전략들이 전 세계에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장로수련의 메시지 1강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사단이 뿌려놓은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현장성교사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비대면 전략을 조금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원래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천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잔양하던 잔양담당하던 천사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그런 교만과 타락을 하게 되면서 개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 땅에 집어던지고 같이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천사의 3분의 1 이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타락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비대면 전략의 내용을 보면 역시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그만이 사람 속에 번져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자기 욕심을 이 하와와 아담의 가슴 속에 집어넣죠 이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한 비대면 메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는요 결국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다가 창세기 6장에 내 피렘에 사로잡혀 버리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그래서 11장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로 사단의 비대면 메시지입니다 비대면 컨텐츠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으로 살아라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육신적인 게 중요해 하나님의 계획 알 필요 없어 어쨌든 네가 성공하고 어쨌든 네가 최고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메시지는요 지금도 뉴 에이지 뉴 에이지의 사상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팀들이에요 프리메이슨은 공개적으로 자기들은 사단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단 교회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깊은 단계 팀들은 보면 접신 운동을 해요 막 이런 추술 행위를 하면서 접신 행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내필임 운동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 활동들이거든요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합정부를 꿈꾸면서 바벨탑과 같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굉장한 흐름 속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비대면 전략의 통로는 뭐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를 합니다 16장에 보면 산업인들이 귀신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법니다 19장에 보면 아데미 우상을 주제로 책도 만들고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내요 무속, 점술, 우상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그 당시 문화입니다 문화 무속인 데리고 하는 문화 점술인 찾아가는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지금도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전략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중에 특히 후대들의 마음과 심장을 다 뺏어가는 중에 그 통로로 사용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하느냐가 이게 바로 마음, 생각 속에 이렇게 담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하느냐가 마음과 생각에 담기고 이게 결국은 어디에 담깁니까? 딱 뇌의 각인됩니다 뇌에 딱 각인이 되면 이거는 100% 영혼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주제로 한 음악, 영화, 게임, 웹툰 많은 작품들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그게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고 그게 뇌에 각인돼가지고 영적 상태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막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영혼 속에 다른 거를 각인시켜 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영혼 속에 각인시켜 버리고 많은 어두움과 상태를 마음에 뿌리 내려버리고 날마다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피곤할 때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어두운 거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에 실패도 오고 질병도 오는 거죠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본인은 지옥으로 가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 팀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후대들의 심장을 뺏어올 것이다 방법은 문화 그 신상은 씨가 옛날에 쓴 책에도 보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 문화가 사단의 굉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사단은 이 12가지 비대면 전략을 가지고 전세계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후대 모든 후대들과 전세계를 지금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청소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소중한 청년들도 보니까요 어릴 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화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 자기도 모르게 많은 어둠, 많은 눌림, 많은 미움, 원망,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조현병도 그런 거죠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본인이 우울증을 겪어보니까 조금 우울하다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완전히 우울증이 와버리면 본인의 경험으로는 늪에 빠진 것과 같더라 이 늪에 빠져버리면 본인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특히 오늘 신명기 30장은 너희들이 나중에 가난한 땅 들어가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내가 전달한 이 언약과 말씀을 놓치고 결국 실패해서 결국 다른 나라에 쫓겨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지라도 그때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때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약속한 모든 응답을 받게 하겠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보면 언약을 놓치고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가 지금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본인은 이혼하시고 또 자녀도 미국에 있고 몸이 아파서 들어왔는데 위암 4기니까 몸에 전이가 많이 돼서 병원에서는 1년 정도밖에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친어머니가 한국에 있는데도 아마 와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한국에 와서 몸이 아픈데도 그만큼 부모님과도 그렇고 남편과도 그렇고 제 마음에 이분 정말 외롭겠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에게 연결해서 지금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서울에 계시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적기도는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조금 부담이 되는지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확실한 목사님께 제가 부탁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요 제 마음에 참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대학교 직원 부인은 학교 교사 그런데 자녀가 중학생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게 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돈 다 써버리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돌아가고 싶은데 뭐 유산으로 받을 거 미리 다 받아가지고 나왔지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일하는데 밥도 먹기가 힘들어요 돼지 음식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것도 먹지 못하게 하니 얼마나 울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참 잘 생각했죠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가요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아들만 아들만 기다리는데 멀리서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 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내가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게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버리고 안 합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누구진지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늘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는 우상과 종교에 빠져버리는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요즘 제가 어떤 교수님께 들어보니까 서울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신 그 교수님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알고 보면 이분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데 진화론을 막 주장하면서 강의하고 막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인간은 진화가 된 존재다 계속 강조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근거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DNA 있지 않습니까 DNA가 가장 그래도 발전했다고 하는 침팬지 DNA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가 99% 정도 맞는 때도 있대요 99%, 98% 맞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침팬지를 통해서 인간이 진화된 거다 그런 주장을 한답니다 그럼 지금도 어디선가 침팬지가 인간으로 진화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짐승도 흙으로 만듭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비슷하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비슷할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인간에게 특별하게 따로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인간이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99% 똑같아요 일어나서 밥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싸고 자고 좀 똑똑하면 일 좀 하고 돈 좀 벌고 그 차이지 일어나서 밥 먹고 싸고 자고 인간이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똑같다가 아니고요 짐승이 인간보다 나을 때도 많아요 유튜브 이런 거 보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르던 개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계속 울고 돌아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배신을 잘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심지어 가족을 막 해치고 이용하고 죽이고 하는데 차라리 짐승이 더 나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짐승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합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빨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거 끝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연결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이라 10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비대면 조직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최고의 비대면 조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강력한 비대면 조직이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삼저주를 끝내시고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동원되는 주의 천사와 천군 어마어마한 비대면 조직 비대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누리고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신분, 권세, 보호자의 배경을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2, 3, 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께로 날마다 여호와께로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이 사단의 비대면 전략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거보다 중요하고 급한 거 없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권역에 있다가 또 제주도 갔다가 다시 우리 권역으로 이사 온 우리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남편이 불신자라 이제 일찍 아기도 놓고 이제야 군대를 가요 근데 불신자인데 군대 가는 그날 하루 전날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다행이죠 이분이 복음을 받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중학교 때 한 2년 정도 교회를 다녔다더라고요 복음을 받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군대 가서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휴가 나오면 우리 가족들 같이 밥도 먹고 또 어떻게 지낸지 우리 서로 소통도 하자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도 제주도에 있고 남편은 군대 가고 혼자 이제 딸을 키워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요 완전히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죄송합니다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완전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계속 신명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금방 생각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하니까 무슨 생각나시죠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생각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명기에 이제 이 모세가 광야 끝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게 신명기인데 그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40년의 스토리를 쭉 설명하고는 제일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이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 지금 이 신명기 30장은 광야 끝에서 던지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모세가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 속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영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적으로 안전하고 영적으로 가장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언제 가장 영적으로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힘든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되고 인생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 영적 상태가 되고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되고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육신적으로 비교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멀리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고 치유하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뭘 기억해야 되죠?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이십사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그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면서 가는 거죠 이십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는가 오늘은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게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세를 승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만나는 팀들도 유 목사님 복음 편지 강의하신 거 1강에서 10강까지 이렇게 녹취하고 들으면서 녹취하고 인생 편집 복음 인생 편집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복음 들을 때만 살아납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 감동은 올지 모르지만 영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복음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세 번째 10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네 번째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묵상하다가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말씀은 기록하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말씀은 따로 종이에 예쁘게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부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싱크대 붙여놔도 좋고 사무실에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책상 앞에 붙여놔도 좋고 자 다섯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예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 이마에 막 붙이고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외워버리라 암송 암송 이 정도 4단계를 쭉 거쳐오면 거의 외워지죠 지난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로스비가 어릴 때 시력을 잃으면서 암송 능력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살 때까지 자기를 돌봐주신 할머니 할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셨지만 11살 때까지 할머니가 읽어주신 그 말씀 완전히 다 외웠다 평생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완전히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겁니다 낮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어두운 골목에 술집 뒷골목 가난한 동네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와서 또 찬송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찬송시도 쓰고 그래서 12,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고 95세 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달라 내 가슴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벅차다 나는 지금도 눈을 뜨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눈을 뜨는 그날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그분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뿌리 내리면서 완전히 암송되면 그 각인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포럼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포럼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평일에도 만났다면 뭐 있잖아 그 이야기 들어봤나 누가 누가 했잖아 남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나간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말씀 포럼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말씀 각인 방법 말씀 각인 프로젝트 여섯 가지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호학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사단의 비대면 전략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청소년들 살리는 성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금이면 보좌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면 사단의 모든 비대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빠진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비대면 조직이 보좌의 축복이다 최고의 영적 비대면 시스템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시스템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성공하시고 새벽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밤마다 언약 잡고 힘 얻으시고 전세계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현장성교사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연재권역을 위해서 또 우리 인마늘교회와 성전건축을 위해서 우리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